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이렇게 알려진 상태면 세상 사람들이 대부분 다 머리가 있지 않습니까 생각이 있고 생각이 있다는 것은 양식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법기술자가 아니더라도 그리고 특별하게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니더라도 판사나 검사나 이런 사람들하고 마찬가지로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박영수 전 특검이 어제 중앙일보 보도처럼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2022년도 1월 20일에 밝혀진 그런 초기 단계에 의해서 5억은 박영수로부터 긴만배계 2채 그 사실로 미뤄볼 때 대장동 개발의 원면바 원조면바에 해당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적당히 관여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설문조사를 한번 실시해봤습니다. 한 시간 정도 됐을 텐데 설문조사 실시하고 박영수 전 특검 2015년 4월 화천대유의 대주리인 김만배 씨에게 5억 원을 이체했다. 지난해 1월에 보도된 박영수 전 특검 대장동 초기부터 간여 의혹이 다시 시중에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박영수 전 특검이 어느 정도 관여한 것으로 보십니까 이런 질문을 질문치고 조금 깁니다. 그러나 배경설명을 충분히 드려야 되기 때문에 1,200여 명이 한 시간 정도 설문조사에 응해 가지고 98%가 초기부터 깊숙이 관여했다. 1%가 중간에 적당히 관여했다. 여기 이런 관여란 것은 제가 맞춤법을 좀 틀리게 쓴 겁니다. 아가 아니고 오이 관여입니다. 관계할 때 관장. 그다음에 0%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잘 모르겠다 1%인 겁니다. 세상의 보통 시민들이 초기 투자자로 인식하는 겁니다. 이런 사건이 밝혀지고 1년 2개월 동안 대한민국 검찰이 다 깔아뭉긴 겁니다. 문정권 하에서 검찰뿐만 아니고 윤석열 정부 하에서 여러분들 검찰도 다 깔아뭉겨고 국회가 이런 특검을 서두르니까 그냥 이렇게 해서 시작, 맞아 못해서 시작한 겁니다. 이러니 나라라는 것이 어떻게 여러분들 이 나라를 지탱할 수 있겠습니까? 기가 찬 이야기죠. 98%입니다. 그 이야기를 좀 다르게 이야기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뭡니까? 박영수가 초기부터 대장동 개발사업에 참여한 원조 멤버다 이야기. 정영학, 회계사, 남욱 변호사, 긴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이런 사람과 마찬가지로 원조 멤버다는 겁니다. 원조 멤버. 이게 여러분들 1시간 동안 실시됐고 통계학이라는 것이 참 대단합니다. 이게 이제 3시간 동안 실시됐을 때 4,900명이 이런 설문조사에 참여했고 설문조사에 참여한 4,900명이라는 것은 숫자로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통계학에서 이야기는 표번호스로 보게 되면 대단한 숫자입니다. 어떤 종류의 여론조사도 4,900명을 조사를 할 수 없는 겁니다.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요즘처럼 이렇게 플랫폼이 여러분들 완성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표본의 중립성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갑론, 을박이 있을 수가 있겠죠. 하나도 바뀐 게 없지 않습니까? 표본이 1,200명일 때하고 4,900명일 때하고 오차도 없는 겁니다. 거의 98%인 겁니다. 이게 통계학의 위대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면 항상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표본의 수가 크면 클수록 모집단의 통계적 특성과 표본의 통계적 특성은 각거나 유사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거의 경우에는 표본 수가 수만, 수십만, 수백만이기 때문에 특정 후보의 사전 투표 득표율과 당일 투표 득표율의 격차라는 것은 0이거나 거의 무시할 정도 수준이 돼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과학이라는 겁니다. 과학. 대한민국 사회는 반과학, 반사실, 반합리, 반이성, 반논리, 거의 무당사회하고 비슷한 겁니다. 사람들이 과학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어제 여러분들 신 무슨 누굽니까? 대통령하고 친한 신평 변호사 하는 이야기 보시기 바랍니다. 시대의 정신이 뭐 어떻게 해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정신 나간 소리지 않습니까? 제가 위 사람인데 그런 이야기해서 좀 미안한데 그냥 차라리 소설가로 등단해라 이야기죠. 도대체 서울법대들 어떻게 나왔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서울법대들 다 예를 들면 정문으로 들어갔을 건데 도대체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 못하니까. 과학이라는 게 뭡니까? 과학이라는 것이 표본의 수가 이렇게 엄청나게 큰데 차이가 안 나지 않습니까? 1200명이 조사할 때도 98%가 박영수 전 특검이 초기부터 대장동 사업에 깊이 관여했다. 그다음 3시간 동안 4900명이라면 참여해가지고 98%가 참여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도 차이가 나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과학이라는 겁니다. 과학. 모집단의 여러분들 통계적 특성과 표본 집단의 통계적 특성이 거의 일치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국민들이 다 아는데 수사하고 싶으면 하고 수사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게 대한민국 검찰인 겁니다. 수사는 철두철미하게 선택적 수사입니다. 우리가 수사하면 범죄자를 잡아낼 수 있지만 수사 안 하면 다 깔아뭉길 수 있는 겁니다. 98%가 뻔히 아는데 98%가 이런 박영수가 초창기부터 대장동 사업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수사하면 수사하는 거고 수사 안 하면 범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참 이 문제뿐만 아니고 과학을 여러분들 사람들이 그렇게 존중하지 않으면 사실을 반과학 반사실 반합리 반이성 반지성 반 논리 이런 겁니다. 차라리 기우제를 지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떻든 간에 보통 시민들은 98%가 박영수 전 특검이 초기부터 관여한 것 같다.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대한민국의 검찰이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명예를 걸고 사건을 제대로 밝혀서 사건을 밝히고 그다음에 재판 과정에서도 그쪽이 변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박영수 전 특검은 지금 71세 정도 됐고 서울법대를 나오고 검찰에서 요직을 지냈으니까 법정에서 잘 싸울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세금을 내는 것은 근대 시민사회니까 우리가 근대 시민사회라는 것은 왕조사회하고 달리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해야 되지 않습니까 가진 사람과 있는 사람들 권력을 진 사람들은 다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다 빠져나갈 수가 있고 서민들만 뭐죠 조금만 잘못하면 그냥 뭡니까 그냥 크게 고생을 해야 되면 그게 어떻게 사회입니까 그건 왕조사회하고 똑같은 거죠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